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척방송 개별교양환승센터 40일의 시사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컨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불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선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얘기해봅시다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뭐 있으신가본데요 당당하네요 뭐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러닝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뛰어도 되니까 좋더라고 우리가 초창기에 다뤘던 브루님의 달리기 편도 조금조금씩 생각이 나고 물론 다 까먹긴 했지만 미드풋 러닝 하나 기억나거든요 네 미드풋 네 그거면 돼요 그거를 좀 신경 쓰면서 달렸는데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제가 막 성취감을 잘 느끼는 스타일이 아닌데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좀 편안하게 한번 뛰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고 싶습니다 혼자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혼자 하는데 아 이제 그 러닝 크루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뛰는데 한 4, 5분이 반대쪽에서 뛰어오는 걸 보면은 아주 부럽더라고 원래 자연스럽게 합류하세요 반대로 이렇게 맞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부끄럽다 네 아직도 조금 더 뛰어본 다음에 슬쩍 이제 합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슨트님 저는 추천 전시를 가져왔습니다 아 글쎄 또 전시가 또 왔어요 직업이에요? 직업처럼 다니고 있는 전시를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우리 같이 갔던 곳이에요 아 거기 국립현대미술관 네 서울관에서 지금 아주 핫한 동시대 작가가 전시를 열었어요 누구냐면 히토 슈타이얼이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작가인데 독일 작가인데 미디어 아트를 하는 작가예요 그런데 동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뭐 코로나 시대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주의가 너무 심화된 상황이라든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전쟁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주제로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서 이제 설치를 해놓고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아트이다 보니까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스물 몇 점 되는데 작품을 하루에 다 볼 수 없어요 저도 이번에 갔는데 한 번 더 와야지 하고 나왔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한 번 가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추드립니다 강추천 전시가 나왔습니다 쓴트님의 전시 추천 이거는 코너 속의 코너가 된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누구라고 그랬죠? 슈투버요? 히토 슈타이얼 히토 슈투버야? 뭘 듣는 거예요? 히토 슈타이얼 일단 들어가면 되게 사이버틱하고 공간 자체가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리고 의자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작가가 의자 하나하나도 다 설계를 해서 본인이 만든 건 아니지만 미술관 측에 요구를 하고 그런 걸 다 설계해서 전시를 연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영관에 가면 범백이 있죠 되게 푹신한 빈백 빈백 빈백이 설치되어 있고 누워서 보듯이 보는 영상도 있고 해서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께서는 꼭 후기를 들려주시면 저희는 아마 안 갈 것 같고 어떤지 너무 궁금하니까 갔다 오세요 뭐 브루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 한 2, 3주 동안 회사에서 격변이 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대표이사 포함한 임원진 다 잘리고 이런 그런 얘기는 하셔도 돼요? 사실 제 일은 아니니까요 본인은 살아 남았나 보네요 저야 말단 실무 딸이니까 근데 그 윗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갈려 나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아까 제 일은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농담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생에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회사에 20년 30년 회사 생활 하면 뭐하나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연인이 되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고 빨리 회사를 나가야겠다 내 힘으로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짠테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결론으로 좀 귀결이 됐는데 여기서 더 짜진단 말이야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평범하고 이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언제 이 회사 생활이 끝날지 이게 제 자신도 잘 모르겠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씁쓸한데요? 네 좀 씁쓸한 얘기긴 한데 이게 제 근황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유승님께서 밝은 근황 말씀해 주신답니다 갑자기 제 근황이 얘기하기 전에 갑자기 어두운 얘기를 이렇게 밝은 얘기하기에 좀 부담스러우시는데 밝은 얘기를 하세요 하세요 저는 지난번 녹음 때 쓴트님이 드비씨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드비씨 음악을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피드에 양인모 씨라고 바이올리니스트 그분의 영상이 걸렸어요 저 이분 누구지 하고 딱 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분이 보니까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2015년에 한국 최초로 우승하신 분이더라고요 국내에도 팬층이 두텁게 있는 분인데 이분의 영상이 이제 빠져가지고 한 주 동안 이분 영상 찾아보느라 몇 날 며칠 날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우아한 유령 저 그거 보고 빠졌어요 그렇죠 유명한가 보네요 그 음악이 되게 귀여운 음악이에요 바이올린 연주하면 근데 그걸 너무 맛깔나게 연주를 하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치셔서 들어보시면 길지 않거든요 클래식 음악 되게 긴데 되게 짧아요 근데 더 듣고 싶을 만큼 되게 너무 좋은 음악이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양인모씨 네 오랜만에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덕후가 돼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일주를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한 명은 씁쓸하다는데 역시 인생은 그냥 계속 되네요 양인모씨 들어보겠습니다 뭐 큰황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4주간 또 새로운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나눠볼 특집은 시사편입니다 뭐 시사라 함은 이 시대에 이뤄지고 있는 사건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얘기죠 뭐 이 정도면은 뭐 김종인께서 강력 추천한 주제 아닙니까 이거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가지고 했는데 저는 네 번째라서 아직은 시간은 남았고 유생님께서 먼저 시사편을 장식해 주실 건데 네 제가 시사편 첫 번째 주자가 돼서 뭐를 준비할까 하다가 요즘 세계 경제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다뤄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저의 시사편 제목은 세계 경제 헬게이트의 서막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 요즘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주식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매주 매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보는데 이 변화가 너무 웃겨 불과 한 3, 4번 전만 해도 테슬라가 올라가지고 아주 신나있던 저는 그때 제가 고자가 될 줄 알았어요 역시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메가스터디가 올라서 기뻐했던 순트님의 모습이 아주 선명한데 그러게요 한 주 얼마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확 변해가지고 네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많이 굴리진 않고 있는데 전부 다 반토박이 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아니 뭐 요즘에는 반토막이면 선방한 거예요 2020년도에 엄청나게 올랐던 성장주 이런 것들은 10분의 1토막 이런 거 나온 것도 있고 와 장난 아니에요 최근에 또 최근 기사 보면 루나인가요 맞아요 99.9% 떨어져가지고 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뭐 8억씩 잃어버린 신분도 있고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상태인데 뭐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어쨌든 코로나19라는 게 질병으로서 전염병으로서 전 세계를 강타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전염병이라는 게 한 번 돌기 시작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입은 것 중에 하나가 또 경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짐 로저스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투자가가 있으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대전환의 시대라는 책에서 지금은 엄청난 전환기고 전환기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책을 내셨는데 여러분께도 좀 질문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뭐 코비드19라든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뭐 지금 가장 큰 화두인 기후위기의 가속화 이런 것들 등등등 많은 변화들 많은 위기들이 우리 지구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장 주요한 변화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변화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빈둥님은 뭐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말하기 싫었는데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없어요 우리 정도 나이 때면 금리가 아닌가 싶은데 금리 올라가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좀 둔감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바뀌면 바뀌는 거지 라고 느끼지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우리나라 망했다 혹은 내 미래를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크게 안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예로 들어주셨던 뭐 주식도 있을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뭐 금리가 높아지는 거나 아니면 기후위기 같은 것들도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타입이라서 이거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집이 좀 잘 사시나 봐요 금리 그거 뭐 1% 올라봤자 나한테는 뭐 집에 막 금계를 싸둑고 사시나 봐요 이게 근데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예전에 고민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 미래를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현재 내가 그냥 즐거우면 됐고 힘들면 그냥 현재 힘든 거지 미래에 힘든 거를 먼저 이렇게 와서 고민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이 아닌 것처럼만 느껴져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죠 브루님은 아무래도 경제가 가장 저는 물가 인플레이션이랑 그거 이제 잡으려고 금리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진짜 물가 상승하는 게 이거는 진짜 느껴지지 않아요 막 국밥집 예전에 뭐 몇 달 전에 8천 원이었는데 몇 달 뒤에 가니까 8,500원이고 9,000원이고 이런 거 보면은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거는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그게 가장 저한테는 지금으로선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닌데 이게 계속되면은 나한테 영향이 지금도 있지만 물론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겠구나 생각 들죠 아까 왜 물어봤냐면 유생님이 물어보는 거는 정말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물어본 것만 같아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는 대출을 받을 때 이제 타격이 크니까 진짜 나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부르 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냥 단순한 물가의 얘기니까 제가 더 크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집 이런 문제에 더 가까운데 제가 지금 당장 집을 살 리는 없으니까 앞으로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물가 얘기를 먼저 꺼낸 거지 속으로는 그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더 와닿긴 하죠 저도 피부로 딱 와닿는 거는 물가인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냉면을 좋아해서 냉면집을 자주 가는데 요즘은 냉면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기본이 8천 원이더라고요 8천 원이면 싼 거예요 맞아요 좀 좋은 데 뭐 좀 유명한 집 맛집 이런 데 하면 만 원 그냥 넘어가고 맞아 맞아 만 천 원 만 이천 원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봤을 때도 상승률이 높은 거고 예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너무 높아진 거예요 이 가격이 근데 월급은 아까 월급 부르 님이 얘기하셨는데 제 월급을 봐도 그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순간 어 이거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딱 체감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도 가장 와닿는 거는 경제적인 문제이고 저는 환경 문제도 와닿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근데 제가 주제를 세계 경제 헬게이트 오픈에서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기후위기나 팬데믹 이런 천재지변적인 요소는 잠시 좀 논외로 치고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 혹은 세계 정세적인 측면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허유생 픽 주요 글로벌 대전환 양상 혹은 세계 경제 헬게이트 오픈 조진 양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세계화가 종식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리카르도라는 경작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비교우위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디테일한 내용은 다 접어두고 그냥 무역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유무역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각 국가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사실 이 경제학자의 이론을 기반으로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이자 자유무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시점부터는 모든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WTO도 생겼고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시장을 개방해서 자유무역을 했고 관세 장벽을 낮췄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유무역 즉 세계화라는 것 자체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가 선출됐다는 것은 사실 자유의 화신 같은 나라였던 미국이 나는 이제 자유롭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공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원래 그 세계의 무역이 자유무역이라고 하지만 그게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모두를 위한 미국의 희생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체제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무역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트럼프는 그런 걸 지향을 했었죠 비슷한 시기에 2016년 6월에는 브렉시트도 있었고요 이런 어떤 백인 서양 중심의 어떤 경제 질서가 막 자유를 주장했던 자유 경제 질서를 주장했던 이런 서양들이 갑자기 고립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왔던 용어들이 중에 하나가 또 리쇼어링라는 단어도 있었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을 전부 다 자국내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고립주의적인 양상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코비드 일부였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셧다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마비되게 되죠 더 폐쇄가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폐쇄주의가 더 강화되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경제활동이 위축되니까 양적 완화를 시도했죠 재난지원금을 풀었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 이제 이런 원인 몰을 돈들이 막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기대된 거기도 해요 예측된 거기도 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해진 결과였다 그렇죠 예상된 결과였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맞습니다 가치가 낮아지는 건 예상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근데 이런 양적 완화에 의한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예상된 결과이기 때문에 예상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해결책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작자라든지 아니면 재정 전문가 혹은 연준에서는 이거 일시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놓친 부분이 뭐냐면 공급망이 교련될 것을 예측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은퇴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일할 필요 있나 연금이나 받고 빨리 조기 은퇴해가지고 연금 받고 살아야지 하면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던 미국의 트럭 기사들이 대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유통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의 주변 국가들의 좀 저소득 국가들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통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브렉시트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교류를 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내 사람들의 일자리를 챙겨주겠다면서 타국의 사람들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유통망도 교란이 와버리죠 이런 공급발 인플레이션 자체는 사실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슷한 일로 사실 오일 쇼크가 비슷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다 예상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하고 관리하고 관리하면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있었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이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나라가 저도 최근 알았는데 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세계화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분명히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지역 흙토지대여서 엄청난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밀도 엄청 많이 나고요 해바라기를 많이 길러서 식용유도 많이 나고 하여튼 온갖 생필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식료품들에 아주 거점이 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으로 다 망쳐버렸죠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들도 유통에 문제가 생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식품들이 많고요 거기다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그런 에너지를 많이 의존하고 있었잖아요 에너지 자원을 노드스트림이라든지 천연가스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한 10%에서 15% 정도를 원유를 러시아 공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원유도 다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보이콧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 국가들이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에 충격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원자재나 원료값 자체도 엄청난 상승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화 종식, 세계 자유무역의 위기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신냉정 구도도 부추기는 양상이 돼버렸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세계 경제 헬게이트 조짐 양상, 오픈 조짐 양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양상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단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했죠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가져오는 충격이 있을 수 있겠고요 사실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도 아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긴 인플레이션이 아닙니까 공급발로 이뤄진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아마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관측의 현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말 최악의 경제 조건이거든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는 오르지만 경기 자체가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엄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원래 보통 예를 들면 우리 월급이 오르면 월급이 오르면 우리는 좀 더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좀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쓴 만큼 누군가는 또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좀 더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소비를 더 늘리게 되고 이러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거죠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그래서 세계 경제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주로 인플레이션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제가 확대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촉진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다시 경기가 부양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임금도 확대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을 겪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심각한 현상을 생각하지 않죠 적당한 인플레이션이라면 그렇죠 조정 가능한 관리 가능한 인플레이션은 그런데 경기는 침체되는데 즉 월급은 오르지 않고 실제 임금은 떨어지는데 물가만 잔뜩 잔뜩 오른다라는 상황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이거는 한 번 악순환이 뇌 빠지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가게 되는 그래서 사실 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원유나 천연가스도 될 수 있겠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여러 가지 식용유라든지 농작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거든요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라는 거가 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공급 생태계에 충격이 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유동성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낮아진다는 뜻은 결국은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고 연적 긴축함에 의해서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는 상태 시장에 돈이 마르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산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무슨 뜻이냐면은 돈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산에 있던 돈들을 회수해서 이제 실제 화폐 그러니까 통화에다가 전부 다 투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산 가치 주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쪽에서의 가치들이 쭉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저부터도 주식 빼야 되겠다 딱히 실생활에 맞는 설명을 해주시네요 뺐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못 뺐어요 지금 물려있으니까 못 뺐겠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은 아 그럼 예금에 넣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을 회수해가지고 예금에다 돈을 넣게 되는 거죠 화폐로 소유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주식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순트님 같은 케이스가 많은 게 좀 심각한 거는 네 그 최근에 한 2년 전쯤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확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황장주가 내려가고 가치주가 올라가는 상황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겪어봤는데 이제 막 시작이 되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지 오데로돼 떨고 있어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주식과 채권의 매도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 자체도 굉장히 비용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이제 금리 상승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가 또 많이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못 빌리니까 임금에 대한 대처도 못 해주게 되고 그럼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저희가 그런 건가요 그러면? 뭐지? 아무튼 약간 그쪽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정치겠죠 저희는 거기는 잘린 게 아니라 바뀐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업 중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혹은 이제 기업들 중에서 근데 대출을 이제 못 막는 이자를 못 막는다든지 아니면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대출이 어려워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이 되겠죠 연세부도가 일어난다든지 파산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위험성에 큰 자산들의 가격이 조정되게 되고 또 주로 대출을 이제 빌려줬던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은행들이 흔들리는다는 얘기죠 이런 은행들까지 흔들리게 되면 정말 그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근데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에너지 수도 엄청 높아질 것이고요 이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한해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연내에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식료품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크라이나는 그럼 올해의 이런 식품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지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왜냐면 올해 농작물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또 문제가 뭐냐면 주로 이런 1차 식료품 같은 경우는 옵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물 여기서 마진콜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마진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런가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처음에 투자했던 가격에서 더 내려가잖아요 가치가 그러면 그거를 그만큼 내려간 가치에서 처음 가격만큼의 차액분 있잖아요 빨리 상원해놔라라는 것이 마진콜이래요 빨리 갚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발생하게 되면 역시 또 금융에서는 2차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것을 연준에서 얘기했고 아무튼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 루퍼가 돌면서 점점 경제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연준이 얘기했다는 게 발생하고 있다를 얘기한 거예요?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아마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결국 시장의 유동성도 자꾸 낮추게 되고 결국 금융시장까지의 부정적 영향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죠 네 거기 입장에서도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작년 재작년에 돈을 풀었던 그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금리와 인상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막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걔네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되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보는 대상 같은 경우는요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타격을 안 당해요 물론 모든 경우에 그렇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상은 아무래도 저소득계층이에요 중산층부터 그 이하의 저소득계층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얘기인가요? 그렇죠 힘들어 힘들어 이 부채라는 게 사실 돈 많이 있는 분들 담보가 많은 분들에게는 금리가 낮잖아요 그리고 담보가 없는 분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담보가 크죠 그러니까 금리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저소득계층에서 갚아야 될 금리는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기업 차원으로 확대시켜 보게 되면 대기업은 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사내 유보금도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사회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사회에서 그런데 중소기업 자체가 전부 다 흔들리게 되고 대기업 쪽으로 전부 다 흡수 편입되게 되면 사실 그 사회 자체가 좋은 어떤 기업 구조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거기도 양극화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저소득 국가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최근에 스리랑카가 디폴트 선언을 했었죠 이게 중국의 부채를 갚지 못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사실 중국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중국이 참 양아치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중국이 1대1로 사업인가 그거 한다고 온 아프리카 나라들이나 이런 중앙아시아 쪽 들쓰시고 다니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돈 써 이렇게 하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일종의 그런데 사실 그런 저소득 국가라든지 약소국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진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ODA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대출을 줬단 말이죠 갚으라 이거네요 언젠가 그렇죠 그런데 스리랑카 같은 최근 스리랑카는 갚지 못하겠다 하면서 보도선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너희 항만 경영권 몇십 년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걸 좀 노린 걸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렇죠 이게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랑 전 다를 게 없잖아요 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실제로 파키스탄, 이집트, 티니지, 페루, 가나, 에티오피아 다 지금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고 있고요 다 중국 쪽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나 레바논, 잔비아는 이미 IMF의 구제금융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심각하네 심각합니다 몰랐네 그런데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세계 경제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들의 위기가 곧 언젠가 우리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미 사실 우리의 위기가 된 게 제가 적정 기술 발표했을 때도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왜 저소득 국가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느냐 그때 여러분들 공의하셨던 얘기가 어느 순간에는 그들도 일정한 수준으로 도달시켜줘야 된다 그것이 공존하는 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세계화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그들이 담당하고 있던 일이 있었어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계화라는 추세가 종식되게 되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던 나라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국가들은 잘 살고 있던 나라들은 엄청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렇죠. 앞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물론 그들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문제가 사실 있었죠 너희들은 계속해서 값싼 노동력이나 제공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공존의 상태로 간다면 그것도 큰 의미가 있었겠죠 앞으로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마치 자국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모든 공장도 우리나라 들어오라고 해야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할 자리도 없어 일자리도 없어 이러니까 그냥 손절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얼마나 이유배반적인 일인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당장에 급한 거를 먼저 불을 꺼야 되니까 더군다나 이건 좀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임기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 행동을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떤 국가를 얘기하시나요 아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똑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 국가들을 지원하고 그런 적정 기술처럼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도 좋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발전을 못하게 되면 우리한테 더 안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를 못 참잖아요 그런데 그 똥을 그럼 누가 처음부터 싸질렀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이뤄지기에는 그거는 정말 이상적인 생각 봤을까요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상적인데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현실이 이런 강대국이 한 번 후 불면은 쪼르륵 흩어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이런 악소국의 현실들이 저는 그냥 안타까울 뿐인데 이제 모순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가치 동맹 인권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뒤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돌변한다는 자체가 좀 이율배반적인 게 너무 꼴배기 싫다는 거죠 강대국들이 여유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배경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어쨌든 힘이 있는 나라도 본인의 나라에서 여유가 있다고 느껴야 다른 나라도 돕고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다가왔고 그런 상황에서 강대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챙기는 거죠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립된 개체로 다른 나라들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권을 흡수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일단 잘 살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제국주의 시대에 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제국주의 시대에는 산업화의 결과물들, 잉여 생산물들을 소비할 시장이 없어가지고 직접 약한 나라들에 침공해가지고 시장을 넓혔다면 지금은 정말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이런 침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게 말하면 세련된 침공, 나쁘게 말하면 너무 야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간 역사를 되돌아 봤을 때가 항상 돌고 돌고 반복되는구나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이런 세계 경제 할게이트 오픈 조짐 양상은요 좀 이념적인 것, 사상적인 것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지금의 시대를 인터 레그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터 레그넘이 뭐냐면 대궐의 시대, 대공유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터란 말은 사이란 뜻이고 레그넘은 왕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자와 왕자의 왕자가 비어있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정치, 사회 혹은 경제적으로 뭔가 세계적으로 통용된 사상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혼란의 시리죠 과거에 미국이 황금기 때는 케인지언, 케인지언주의가 굉장히 득세를 했고 올 쇼크 이후에는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했죠 지금까지도 사실 최근까지도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이념은 완벽하게 배척당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제나 사상 같은 게 지배적인 게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어서 그런 거죠? 이 인터 레그넘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전에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철학자였고 조금 더 후대로 오면 지그문트, 바보만 이런 분인데요 인터 레그넘 이 시기에는 주로 병리적인 사회 현상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지금 같은 상황이겠죠 뭔가 사람들 머릿속에 혼란적인 상황이 되고 뭔가 경제라든지 정치 사회에서 단일한 혹은 통일된 사상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런 갈등이 어떤 개인 차원에서 머무르면 괜찮겠지만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 혹은 국가와 국가 사회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독재국가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독재국가인데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죠 굉장히 혼잡하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이런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 그런 쪽이 가치라는 측면,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을 공격하긴 하잖아요 근데 모순적으로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고요 굉장히 혼란한 사회를 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저들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막 치고 박고 싸우면서 알고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다 야압하고 있고 이면을 합의하고 있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물론 실용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일관된 가치관이 없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에게 세계관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혼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인정해주는 부분은 물론 지향해야 될 바인데 다양성을 추구하는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가치를 중심으로 매개를 해서 국가들을 귀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프가니스탄 철군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이 너희들이 원하는 가치가 도대체 뭔대라는 것에 대한 반문을 던지게 만들죠 미국의 가치 동맹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미국이 원유증 증산해봐 했는데 싫은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골라봤는데 좀 두서없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빈동류에 편집할 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신경쓰 많이 못해서 본인이 뭐 두서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두서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정리한 게 이 정도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계는 이러한데 우리나라는 어떨까를 생각해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던져진 숙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주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은 경제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좋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피부로 와닿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그다음에 남녀 갈등 이런 것들, 수많은 갈등들 저는 양극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나라 전체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낀 국가잖아요 어느 한쪽에도 편입되어 있지 않고 또 북한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갈등이 깊어지면 우리 나라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눈치를 보다가 한 번 발이라도 삐끗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나라 전체로 확대해서 봤을 때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뭘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뭔가? 네, 예전부터 생각해오면 손으로 했던 수공화부터 경고무, 중고무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발달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물론 찾아내고 찾아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아이들은 덜 태어나고 기술력은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나 미국에서 더 우위를 선점하고 있고 자본이나 자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성장할 수 있는 그 동력은 무엇이지? 라는 의문이 드는 게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첫 번째로 주요하게 가져온 문제점인 것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런 불평등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불평등의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 게 제조업의 몰락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양질의 일자리로 많이 꼽혔어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봉급을 받으셨거든요 임금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수출 중심의 그런 경제 시제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주로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기조를 많이 삼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조업들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수출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조업 같은 경우를 주로 자동화 많이 시키게 되고요 기계와 로봇을 많이 도입하게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조업 일자리는 축소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이 주로 나와서 뭘 많이 하시냐면 자영업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런데 주로 등 떠밀려서 이런 자영업자들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셨던 게 주로 식당이라든지 요식업에 많이 종사하시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식업들은 치킨게임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치킨집이니까 치킨게임 죄송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상권을 막 침범하게 되고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파일을 나눠 먹어야 된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종사하실 때 만큼의 어떤 임금 보장 생활권의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제조업이 몰락하게 되면서 서민층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기업의 위상이 커지잖아요 속출을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이 위주니까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력이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런 일들은 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불안 사회가 된 거죠 쉽게 자를 수 있는 그렇죠 자르는 것보다는 비정규직 자르는 건 부담이 되니까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종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나 불평등의 시작이 제조업의 몰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물론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어요 산업화가 점점점 후반기로 가게 되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제조업이라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그 현상 자체를 너무 대책 없이 했다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수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한쪽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업계 측에서도 그렇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요새 나오는 뉴스들 보면 적은 임금의 정규직보다 일본처럼 약간 비정규직이지만 필요한 때 돈을 벌고 약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젊은이들이 또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건 최근 일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규직을 목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리고 고용 불안이 심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에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노후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노후에 살아갈 날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쓸 돈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장 노동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차곡차곡 모은 돈들 이것들을 어떻게 부풀릴 것인가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노후 불안도 있겠지만 이제 결혼이나 연애 혹은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자녀들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자녀를 야묵하게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주거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노후 불안도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사회불평등 전체적인 불평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일례로 토지 소유를 보게 되면요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가 73.3%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체의 70%요 맞습니다 상위 1%가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자면 915.9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만 봐도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런 자산불평등이 심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노후 불안 그리고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그리고 결혼 인구 감소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런 사회적 양극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사회 문제라고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람들이 왜 치고받고 싸울까요? 파위가 너무 적으니까 불안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 이런 양극화 자체가 이런 갈등도 불러오게 되고 사회 문제도 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자산시장이 팽창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만 자꾸 생각하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성장 동력 자체도 분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 경제의 위축 속에서 세계 경제의 어떤 헬게이트 속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오자면 지금 고금리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환율 상태잖아요 그리고 고물가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파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삼고 상황에서의 이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가계부채가 지금 시한폭탄이다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고 있죠 경제학 용어 중에서 회색 코뿔소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색 코뿔소가 뭐냐면 멀리서 코뿔소가 막 다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가오네 라고 생각하지만 심각하게는 안 느끼는 상태라고 하는데 가계부채가 아마 그럴 거다 이게 시한폭탄처럼 있다가 언제나 빵 터져가지고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조금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들으면서 뭐가 심각하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꽤나 많을 거라는 거죠 정말 뭐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심각하다고 뉴스는 계속 나오지만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영향인데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내가 지금 식당에 갔는데 가격이 얼마나 올랐더라 근데 내 월급하고 이거 비교해봤을 때는 이거 심각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라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는 차원으로 일반 국민들한테도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가 않잖아요 좀 그렇죠 아무래도 별거 아닌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그 뉴스에서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경작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가진 자들이나 가진 나라에는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늘 그렇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졌으니까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위기 상황에 쓰면 되는 건데 이거를 느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소식조차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여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장 체감하는 게 그런 사소한 물가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대출을 받았는데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지금으로부터 일어난 사태들로 인해서 그걸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부족한데 더 큰 빚으로 다가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예요 저는 이 상황도 어떻게 됐든 역사는 지속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점 아니면 발전점이 생겨서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균형을 맞추고 전 세계적으로 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시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해가 돼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사실 당장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못 느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최 제목이 헬게이트 서막이었지 않습니까 아직 정말 서막 수준이에요 지금도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이나 나라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반에 오른 나라들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위협이 있지만 아직은 살만하다 정도겠죠 근데 잠재적 위험이 언제 어떻게 한꺼번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터졌을 때 그것들이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얼만큼 확대될지 어떤 시점에 얼마만큼의 위력을 발휘할지 모르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좀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죠? 그걸 여러분께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말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는 너무 큰 세계 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미시적인 우리 개인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하죠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걔네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도 아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진짜 고민하기가 아까 승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삶 살기도 바쁜데 그것까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 걸 바라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죠 사실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경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는 알아야지 왜냐하면 이건 내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제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알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게 변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원래 위기라는 게 진짜 위기라는 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대비하고 있는 위기는 사실 오지 않는다고 보는 게 더 맞잖아요 왜냐하면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코로나 상황도 생각 떠오르는 게 코로나는 진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맞아요 근데 다가왔고 어쨌든 사망자들도 많이 생겼지만 우리는 지금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이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킬 수 있는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게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최선이었잖아요 그 상황이랑 약간 지금 연계가 되면서 이 경제 위기도 희생자가 발생할 거고 희생되는 나라도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보다 더 어렵거나 못한 사람들에게 한 번씩 시선을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지금 막 스쳐 지나가네요 저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전체 경제 질서 그리고 사상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안 자체를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몇 분이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퇴근길에 방송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브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정치가 정말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나?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엄청 미치죠? 라고 하고 그런데 그다음에 대화가 이어지진 않았는데 사실 제가 뭔가 세상에 한 걸 다 기억하고 있는 이상 기억해요? 저도 기억나죠 그때 유생님 차 타고 우리 미술관 갔을 때 미술관 가는 길이었는데 저는 사실 별 생각 없이 한 거거든요 너무 발끈하셔가지고 그다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브루님한테 뭔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내 앞에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맞아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항상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확장되고 이 문제가 나에게 피해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의합니다 당장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분노의 화살을 이상한 대로 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계적 관점에서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면 꼭 그것이 내 피해식만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맞아요 세계적 흐름 가운데서 이것을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좀 거시적인 안목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유생님이 준비해 주신 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유생님 녹음할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 여긴 되게 작은 골방이잖아요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곳은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위로 떠올라가지고 큰 무언가를 보고 다시 내려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뭐 저만의 느낌이긴 한데 공감하십니까? 네 아 그래요? 영혼이 나가 보이시는데요 저는 세계를 보고 왔다기보다 약간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딴 생각을 하셨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 혼자 여기 골방에 있었던 세 분이 서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하신 같은 얘기를 들어도 세 명이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쉽게 하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충분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이런 대공황이 오고 세계 경제가 위험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진짜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앞가리만 잘해도 이게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왜 경제 뉴스를 보고 왜 MBC, KBS, SBS는 그 경제 쇼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튜브로도 공개하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이런 사람들만 보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왜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그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극구적에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을 때 그 영향이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어도 나의 대리자를 시켜서 그 위협을 관리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겠죠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인이겠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투표 직접적으로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액션 정치적인 액션 할 수도 있겠죠 사회 담론 영역을 구성한다든지 하다못해 게시판에 글이라도 한 자 더 쓴다든지 기사에다 댓글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액션 할 수 있잖아요 좀 그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정보에 접근하고 항상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행동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사회에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많은 게 바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든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반복되고 그게 우리 사회의 그런 좀 부정적인 결과물을 뒤바꿀 수 없는 시점까지 이르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이를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발표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복잡한 용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용어도 제가 설명 없이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긴 했지만 종국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다 라는 그 메시지 하나만 메시지 하나만 얻으신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준비한 에피소드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할까요? 성공하셨습니다 끝이죠? 네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편의 첫 녹음 세계경제 헬게이트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지금 시대에서는 투자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조금 주의깊게 들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첫 번째가 조금 어려웠으니까 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쉬운 시사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면서 빈동님 거 어려운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드는데 어찌됐든 시사편의 첫 번째 이렇게 유생님이 잘 장식해 주셨고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